10초 3자 기록 기록이 깨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분이시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셨고 본인이 보는 데에서 기록이 깨지기를 바랬던 그런 분이셨습니다. 그런데 좀 그런 게 안타깝고 한 10년 한 20년만 젊었어도 내가 한번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의 그런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